자은삼 인어를 포 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리하고 껍질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매운탕거리도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완도 전복도 판매하고 있고요. 상호미 사이즈부터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전복 원하신 분들은 지금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포판장에서 갖고 온 사시미, 목포, 먹갈치, 한띠,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5마리, 10마리,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종사이즈고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안강망배입니다. 그리고 사시미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병어고요. 당연히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핵감 가능하고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지금 병어철이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댕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밴댕이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당연히 핵감 가능하고 구이도 가능합니다. 젓갈담도 좋으시고요. 밴댕이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곱창돌깁입니다. 완도 곱창돌깁 최상급이고요. 하입처리된 김입니다. 한 토, 두 토씩 판매하고 있고 곱창돌깁 드셔보세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고요. 그리고 참소라입니다. 국내산 자연산 참소라고요. 2kg, 4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소라가 굉장히 살이 포동포동해서 맛이 좋고요. 흑산도 가리비도 인기가 좋습니다. 2kg, 4kg씩 판매하고 있고요. 가리비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홍어는 중간만 완상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미역도 판매합니다. 완도 건미역 최상급이고요. 그리고 건다시마입니다. 완도 건다시마, 보길도 꺼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그리고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쫑옥산이고 가공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갈치속적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4kg브턴 통연이 업물봉지, 오징어저다고 갈치속적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